마태복음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이라는 지하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무엇인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방향이 잘못돼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르세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세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영하로 꼭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르세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전통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신앙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유전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바르세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은 무엇이었느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전통이죠 그런데 이 정제의 말은 제자들이 타켓이 아니라 타켓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당신은 장로의 전통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바로 가르치지도 않는 것을 보니 당신은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비난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조상의 전통으로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마저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십니다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범했던 그러한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무엇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신음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당시 있었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문제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통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전통이 자기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3절입니다 대답하여 시대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범했던 이러한 죄를 주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원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데 부담이 된다고 이 얄팍한 수를 써서 그 말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당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위한 외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내 의로 끝나버린다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으로 끝나버린다든지 그렇게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정립하고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피와 살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만 사랑하고 그 주님만 경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목양의 교회 목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